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Mary 안녕하세요 아기영출자님 아가영출자님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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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머리 안 감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감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귀염둥이 어 반가워요 삼성 귀염둥이 아 한번 통화했었나 나랑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오늘 저녁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식사는 다 하셨고 지금 몇시죠? 열한시 됐나? 잠깐만요 시간이 좀 없겠네요 10시 29분 30분 지금 늦은 늦게 저녁 드시는 분은 있고 뭐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흐흐 너무 아쉬워요 저도 지금 그 방송 때문에 네 제가 왜 잘려야 되는지 나 기계 이게 아닌가요 이해가 너무 안가요 제가 통편집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부드러워 보이나 지금 살도 많이 빠졌어요 네 살도 한 지금 120에서 이제 95킬로니까 그때 120킬로였어요 그때 몸이 아파가지고 네 좀 약간 그래서 살이 많이 찐 상태입니다 예 많이 활동을 못하니까 아 6번 사이다 뒤졌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재밌으라고 한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웃으면서 좀 대화를 이어 나갈라 했는데 아우 진짜 구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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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불농 절대 구제불농 어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흠 네네 솔직히 마녀사님 때문에 통편집 잘린겁니다 맞아요 음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지금 300명 제한되어 있어요 하도 거기 보시면 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 섞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승용이 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출연하기 전에 2개월 전까지 연애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오늘 짜장밥 먹었어요 짜장밥 짜장면 말고 짜장밥 먹었어요 아 진짜 회사에서 짜장밥 나왔어요 밥 글쎄요 글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일반 편 이 편집된거 방송에서 나온 그 짜라고 예를 들어서 진짜 편집 하나도 없이 저희가 4박 5일 기간 동안 다 찍었던 짜라고 다 보여준다 생각하면 저는 방송거보다 요거 원본 그대로 예 그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판단이 완전 180도로 바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볼 땐 99.9%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음 여기 되게 추워요 온도도 올려놨는데 추워요 추워서 또 입는거에요 네 여기 평택입니다 네 아 말이 좀 쎘어요 미안해요 네 여기 평택이에요 원본 그대로 왔으면 당신이 매장 가겠네 출연진이세요 혹시? 출연진에 그 둘중에 하나에요 혹시? 셋중에 하나? 네 네 맞아요 저는 707 선배님들한테 또 저 연락 왔어요 예 잘했다고 지금도 저 연락하고 잘 지내요 괜찮냐고만 얘기하지 아 그거 유튜브에서 나온거 그걸 답변해드릴게요 165기 후배라고 했는데 그 후배가 저랑 진짜 안다면 자기 통성명부터 해가지고 DM을 보내든지 정말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본인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면 아마 명단 적어가지고 DM 보내라고 하세요 내가 제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근무했으니까 그때 당시 계속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있겠죠 현역에 있으신 분은 다들 저를 알아요 다들 다 괜찮냐고만 하고 응원한다고만 얘기하지 절대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주차관리요원도 해봤어요 네 왜요? 네 주차관리요원은 하면 뭐 집이 없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요? 막 가난한 사람만 그런거 해야돼? 하여튼 하여튼 되게 어리석은 머리를 갖고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마인드하고 그거는 항상 본인이 잘 생각 좀 해봐요 네 악플 달아도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거의 백신 맞은 것처럼 음 고마워요 아가영 전자님들 또 싸우고 계시네 근데 싸우지 마세요 그냥 냅둬요 그냥 그냥 씹어버리면 돼요 그냥 네 맞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에스전자에서 일을 했죠 하루에 50명씩 뭐 30, 40명 30명에서 50명 사이니까 하루에 그렇게 받아봐요 그러면 열희면 열희면 얼마야? 30명씩 예를 들어서 그럼 300명 아니야 300명 그럼 3, 4, 9 한 달에 1000명씩 만난다고 생각해보자 1년이 10000명 그렇게 돼요 네 막날때는 청소도 해요 에스전자에서 그럼 하죠 할 수도 있는거지 뭐 깔끔하게 치울 수도 있지 본인일만 잘하면 돼요 정수님 아주 착해요 네 글쎄요 저는 아가영 철단님들 좋으신 분도 있고 제 응?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를 위해서라도 그런건 감수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 병원가서 정식과약 먹고 아마 지금 철점하게 어? 저희 감옥 같은데 있을거에요 아마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버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쟤 버릇이에요? 통만지는거 그때도 그랬죠 내가 왜 사과를 해요 네 맞아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말이 되는 소리 내가 사과받을 사람은 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과받을 사람은 저에요 남의 마음을 가지고 논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야 용서 아니야? 왜 추워? 어디야? 영수 왔어요 영수 영수도 좋아해주세요 영수 착해요 네 자꾸 유도심문 하지 말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안하고 또 다른 얘기 좀 하면 안될까요? 좀 네? 당연히 사과받아야죠 남의 마음을 가지고 논제 어디서 감히 아유 참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그냥 영수님도 마음을 가지고 논거 아닐까요? 그래 계속 해봐 계속 이간질 시켜봐 영수하고 나하고 어 내가 그게 뭐가 들어가나 영수야 밥 먹었냐? 진짜 편집된 내용하고 안편집된 내용 그냥 다 공개하면 저는 편집된 내용 공개 안하고 그냥 안편집된 내용 그거 다 그냥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욕하신 분들 다 무릎 꿇고 사죄할 거에요 됐죠? 이상 끝 시끄러워요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마요 자꾸 공개해주세요 뭐 제가 필름을 갖고 있나요? 뭘 있나요? 제가 좋아하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영수는 기에요 네 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 6개월 한 3,4개월 4개월 전이니까 음 진짜 그게 나갔어야 돼 뭐야 가가베리랑 맞장뜬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게 나갔어야 돼요 어 그래요 저 누가 잘생겼데요 못생겼어요 근데 왜요 뭐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저한테? 아이큐는 좀 뛰어나요 야 여기서야 너 내 편 안된다고 여기 가졌냐고 몰아본다 왜요 또 여기서한테도 악플달게요? 그지마요 앞으론 나로 좋게요 저한테 다르세요 달라면 사랑이 여기 없어요 서울집에 있지 인생이 참 나 즐겁게 살라고 노력중이야 너나 잘살아 고양이 되게 좋아요 강아지도 좋아해요 호랑이도 좋아하고 차자도 좋아하고 이왕이면 다 키우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지어줬잖아요 국민 빌런 감사합니다 그런 케이터가 생겼네 안켜요 차에 히터 히터 냄새 싫어해요 네 저게 그냥 쿨해서 그래요 쿨해서 네 정자일침이요?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도 알아서 들었겠지 뭐 어 어 근형이 왔니? 음 고마워 어 힘낼게 밥은 드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 예예 식사하셨어요? 저 밥 생각 없어서 그냥 요구르트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형아 끝까지 믿어줘서 아까도 한마디 했어요 저기 유튜브 봐봐요 유튜브 보면 제가 한마디 했을 거예요 예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저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방송 출연 나온 것도 감사하죠 1,2,3회 때 너무 아름답게 그려주신 뭐 솔직히 작가님들하고 피디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죠 저는 감사 마음 갖고 있어요 예 저도 아니에요 이거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이틀째 내일 아침에 감고 갈게요 저를 짝퉁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네요 윈드레온리 누구야? 나랑 아이디가 똑같네 사진도 똑같고 누구야? 누구야? 어떤 짝퉁이니? 날 씻고 살아요 다 씻었어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예 윈드레온리 치면 나와요 707 베이피영철 조때구알 부탁드릴게요 조때구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저 인스타 보면 그쪽에 유튜브 바로 가는 게 있어요 제 소개글에 그거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인스타에 바로 위에 유튜브하고 링크 연결된 거 있거든요 누르시면 바로 가요 발음이 좀 이날 혀 짧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혀가 좀 많이 짧아요 혀가 너무 짧아요 혀가 정자가 관심 가져준 게 아니라 자기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저를 이용을 해도요 어떻게 하면 좀 그렇게 할까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그랬던 게 난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빨리 알아차렸고 동키다? 동키가 뭐야? 순자 착해요 예 감사합니다 종기 예 고맙습니다 방금 출연에 대해서 주변 분들 그냥 웃죠 많이 웃어요 너 때문에 재밌었다 토니 스타크? 오지랄? 정자 상추? 뭐야 이거 뭐야 음 욕은 하지 마요 좀 저랑 강철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좋은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얘기해요 음 아가영지 발특사 왜 다른 사람을 낯잡아 불려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도 네 눈에 안 뜰텐데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도 평택사는데 어 너 내 눈에 띄지 마 큰일 나 큰일 나 방송 3개월 전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방송 나오기 전에 한 3,4개월 전일 거예요 아마 ESTP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물어보셨는데 ESTP요? 그러길래 아마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음 음 음 음 이거 패미들이 많이 들어왔지 네 어쩔 수 없지 뭐 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 제대하고 나서 사람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은 없어요 때리게 되면 죽어요 아마 그래서 저는 경찰 불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충분한 이유 다 설명드렸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후배는 그런 말 없는데요 저한테 네 그 말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인스타도 끊어버렸겠죠 아예 DM으로 내려보냈겠죠 다 후배들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안 먹었는데요 멀쩡해요 누가 군대 있을 때 뭘 때려요 전 군대 있을 때 후임들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말하면 듣는데 왜 그걸 때립니까 저는 엄청 맞았어요 선배들한테 그것도 나이 어린 선배한테 그래서 전 절대 안 때립니다 대명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기사 보셨으면 알잖아요 네 김연아 님이 완전 좋아하죠 국민 여동생인데 연아 동생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선배면 몇 개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장을 짓어요 방송 출연호도 있나요 있겠죠 안전벨트 했어요 네 오늘 방송 보세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인스타 들어가서 거기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 위에 소개란에 바로 유튜브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거기 가서 방송 보시면 안전벨트 피리찬 거 있습니다 칼국수 조금만 저기 칼국수 미안해요 칼국수 칼국수 뭐야 검정 칼국수 음 당연할 줄 알죠 오늘 처음 했잖아 아 뭐야 아 라이브 방송 아 그건 저기 오타였어요 유나라고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돼 인스타는 인스타는 수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됐죠 네 그 친구가 그렇게 또 알려줬어요 유나라고 잘못 썼다고 아 그래? 근데 연하라고 쓰지 않고 아이고 미안하네 이름을 잘못 썼네 얼른 가서 바꿀려고 했는데 인스타는 또 수정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지웠어요 연하 동네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연하 팬님들 기분 나빴다는 사과합니다 저는 저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 하지도 않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방송 나가고 밖에서 욕을 먹는 그 회사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도 다들 위로하면 위로했지 방문 나가서 욕을 먹는 게 전혀 없어요 연애 경험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2개월 전에요 네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반려자를 못 만난 겁니다 제가 뭐가 모자라서 제가 그럽니까? 재단 좀 있어요 건물주 아니라도요 그래 동갑이면 말 편하게 하자 반가워 차요? 차요 완전 옛날이에요 제 붕붕이 2007년 스포티지 수동 네 현대 스포 기아죠 기아 기아 스포티지 수동인데 아직 튼튼해요 기아 스포티지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 붕붕이 오늘도 잘 됐다고 토닥토닥 해줬어요 토닥토닥 아 그럼 당연히 해보죠 연애를 왜 안 해봐 누구 누가 다들 저기 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더라 뭐라고 얘기했지 어 아 그거 뭐라고 갑자기 아 모태솔로 왜 모태솔로 해요 제가 여자친구 있을 때 있었어요 네 보일러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도 추워서 그냥 패딩 입고 있어요 네 얘 많이 웃으세요 괜찮아요 붕붕이가요 아니요 붕붕이는 저랑 말은 못하지만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제 붕붕이는 제 맘 알 겁니다 여기 짝퉁 있네 리윈드래곤 707 짝퉁 들어왔네 어디가서 내 사기치고 다니냐 아 저번에도 그때 기사 나왔잖아요 무슨 방송 다 끝나고 전부 다 말해버릴 테다 하고 영철 딱 썼길래 그 기사 보고 내가 얼마나 빵 터졌는데 얼마나 웃었는데 뭐지 저거 저거 나 아닌데 네 고맙습니다 상처 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전 건들지 않는 이상 그냥 묻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붕붕이 스포티제 이제 붕붕이도 부지상 감사합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어떻게 됐든 제가 국민 빌런이잖아요 많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존댓꽃 어? 뭐지? 윈드래곤리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707 베이비 영철 아가영철단에서 나온 이름인데 707 베이비 영철 유튜브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음 정말 오래 사귄거는 3년이요 첫사랑이었죠 지금은 잘 살고 있을거에요 고맙습니다 초보들님 감사합니다 영자랑 무슨일이 있었냐고 아무일도 없었는데 영자분하고 그때 저기 제가 시원하게 퇴짜 맞고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처음부터 자기한테 대시 안했는데 어? 정자한테 대시했다가 자기한테 왔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싫어하지 처음부터 갔어도 싫어했다고 막 그런 악플이 들어오더라구요 그쵸 많이 싫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거는 그때 용기내서 많이 고백했으면 그래도 어땠을까 그때 거부당했어도 저는 후회감은 없죠 왜냐하면 제 본 진심은 그 사람한테 다 바쳤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오는 정자가 잘못한거죠 전 지금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악플 다실분은 계속 다세요 괜찮아요 뭐 내가 뭐 그럴 사람인가 계속 싫어하셔도 됩니다 국민 빌런인데 감사합니다 싫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인줄 알았는데 순수해서 그렇다구요 그래 보인다구요 감사합니다 진상은 아니에요 예 그러게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서 아마 혼자 울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 통편지 됐죠 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 솔로 사기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방송에서 많이 마지막 사와야 오야 뭐 하나도 안나오고 제 목소리만 나와서 너무 죄송했죠 노래 잘 못 부르는데 신청곡 조그만 거 내 가슴으로 울었어요 정말로 거의 스태프분들은 다 알고 있을겁니다 네 어딜가요 아 모임이요 모임있으면 바로 가죠 아 감사합니다 이육 울케이 21님 예 고맙습니다 머리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쉬워요 통편지 돼서 너무 아쉬워요 예 저 너무 응원해주시고 감사하고 예 좋은 글만 이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또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아니요 감 뭐 감사전환은 응 글쎄요 나는 솔로에 다시 출연할 사연가 아 패자보여지 뭐 이런거요 네 있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진실되게 하고 싶어요 빌런이 아닌 그 대신 카메라 잘 보기 위해서 막 꾸미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저의 모습 영철이 그냥 그 모습으로 아 그래요 아 영자님이 미안하대요 아 아닙니다 영자님 제가 더 영자님한테 죄송합니다 제 마음 영자님한테 다 못들여 처음부터 못들여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처음부터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휴 힘드네 음 어 왜 댓글도 안 올라가지 아 다 너무 많아서 안 올라가는구나 아 그런 적 없어요 네 기사 봤을때도요 아까 대답했습니다 네 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팔 NK 니케이 팔님 고맙습니다 네 힘낼게요 음 음 지금 치는 병사가 없습니다 아 60개 치킨 형 지금 다리가 좀 다친게 많이 불편하긴 해요 음 음 음 저 좋아해주는 사람 있겠죠 있었으니까 그동안 새겼죠 뭐 네 이제 면역이 됐나봐요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예 백신도 맞으면 면역이 되듯이 왜 그렇게 악플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파마 잘 어울리셨나요 형님 예 감사합니다 개그로 날렸다니까요 707에서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친구찍 가면 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 대신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거죠 예 근데 하루라도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하루에 뭐 팔굽이 삐기 한 개라도 못하면 하루에 한 개씩이나 늘려난다는 생각하고 한 달 잡아서 하면 돼요 안되면 반개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무릎 꿇고라도 하면 되자 다 펴서 못하더라도 무릎 꿇고라도 팔굽이 삐기 한 10개씩 20개씩 늘어가면 분명히 좋아하실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이 고맙습니다 예 사랑이는 제 동생이며 아니에요 지금 네 패딩 입었잖아요 솔직히 진지하게 만나보고는 싶은데 영자님이 싫어하실거에요 그거는 시즈고는 아예 안올라가죠 그냥 시즈콘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포기브미 하고 올리는거잖아요 거의 안되잖아요 네 쪽팔리에도 상관없어요 저 쪽팔리다고 하는 동기들은 없어요 네 왔었으면 악플이든 뭐든 진짜 이름 밝히고 했겠죠 숨식운동 하잖아요 운동은 요새 안해요 다 일만해요 죄송한데 쫄티밖에 없는게 아니라 티를 입으면 다 쫄티가 돼요 그냥 형님한테 주접떤다는 그런 말투는 안하는거란다 아가야 니가 내 앞에서는 오줌 질질 쌀텐데 지금 인스타니까 그렇게 막만하겠지 모쏠 모쏠 아닙니다 두달전에 좋아하는 한주는 떡볶이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론 좀 바꾸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잘 안되네요 그냥 국민 빌런이니까 어쩔수 없이 국민 빌런 해야죠 뭐 자꾸 자 봐봐요 제가 세명은 굉장히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세명은 좀 언급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인스타에서 아예 그냥 말을 안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나니까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아 대꾸도 하기 싫어요 마블 거기도 불러줄거야 저를 그 메이저급인데 메이저 회사가 불러준다면 어여 가야죠 어여 거기 세트장에서 저기 뭐냐 어 뭐더라 어 뭐더라 어 그 스텝이라도 많이 시켜준다면 얼른 가죠 저는 마블에서 많이 스텝 시켜준다면 얼른 가서 그냥 전등이라도 들어야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아베요1234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한 분은 남자라고 말씀 드렸을 텐데 아니에요 혼자님이 왜 싫어요 저 178이에요 박고토님 네 178입니다 건물주 건물주 아니래도요 누가 자꾸 건물주라 그래요 그리고 주차관리는 했었어요 예 당연히 했었어요 직업인 귀천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많이 했습니다 그 직업 열고 했는데 다 잘렸잖아요 제 저기 뭐냐 넷플릭스 다시 보시겠네요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거 잘린 거 맞아요 다 직업 다 네 정수님 착해요 예 단결 후배 몇 끼 송규 81 글쎄 몇 끼니 아 영식이 착하죠 아 왜 왜 저 종교 예전에 기독교 다녔었거든요 동생 근데 저기 어디더라 어 기독교 때 초코파이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 좋아해요 제 유튜브 오셔서 그냥 편하게 심심할 때 하나씩 봐주시고 존댓구아 해주세요 707 무슨 죄 죄 없죠 저도 잘못한 거 없고 예전에 35개 했는데 지금은 두 개 할까 지금 못해요 많이 예 안 해봤어요 지금 안 한 지 꽤 됐어요 지금 운동 안 한 지 진짜 꽤 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운동 안 한 지 2년 됐나 2년 됐다 진짜 감사합니다 동생이 귀엽다고 얘기하니 감사합니다 저 귀여웠다는 거 소리 제일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아실 텐데 뭘 잘못했는지 뭔 태어난지 잠깐만 나시티 저도 지금 방송 보고 어머니한테 한 번 말씀드려요 엄마 나 저기 나갈 때 몸매 저랬어 저렇게 더러웠어 그랬죠 아 진짜 제가 봐도 더러워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더러워요 완전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그때 살이 120kg 쪘을 때 바로 나가게 된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연락을 받고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을 하고 나갔었으면 훨씬 낫죠 지금은 95kg 입니다 그때 한 120kg 됐으니까 한 25kg 뺀 거죠 안 싫어해요 다 지금 소방관 선배님도 그렇고 저 응원하고 그래요 나중에 정모하면 꼭 온다 그랬고 하트 사랑합니다 여기 평택입니다 동생은 어디 살아요 고맙습니다 예 운동 좀 좀 할게요 고맙습니다 운동 더 해서 좀 네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활을 좀 사그려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원이세요 아 수원이구나 어 수원 평택 좀 아 그래도 거리가 있나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누구를 이제 연예인을 알고 그 사람이 몇 살인 거 알고 좀 가깝게 다가서고 싶어서 제가 반말했던 건 사실인데 그 팬분들이 기분 나빴다면 그분들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죄송했어요 힘드니까 먼저 손내면 뭐지 누구냐 당연히 저 천리행군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인생에서 천리행군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든 건 아직까지 경험 못 해봤습니다 어? 어? 네 지금 살쪘어요 그때보다는 빠졌고 고맙습니다 그냥 얘기조차도 하기 싫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케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국 개그맨 김종국 형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거 돌 수 없어요 블루라이트 환경이에요 저 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머리에 이틀 됐다고 얘기했었어요 아가영철단님들 지금 잘 다들 계시죠 여기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응 자 지금 라이브 방송한지 와 벌써 11시 15분이네 이만 다들 자요 이제 저 들어갈게요 나중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매일 좀 업로드 하도록 노력은 해보는데 출퇴근 시간만 이제 해가지고 거의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유튜브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선정 하트 뿅뿅뿅뿅 잘 자요 굿 나이 빠빠이 갈게요 빠빠이 아가영 시사님 화이팅